오늘은 요즘 여자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하나의 문화현상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. 출근길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남성이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. 이 영상에서는 남성 한 분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 쓰러진 남성을 다른 남성 두 분이 CPR로 살리는 와중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글입니다. 남성이 남성을 살렸다고 보시면 되는 이야기인데 이 짧은 영상을 보고 수많은 여성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. 저기 가방맨 남자 소름돋아 한참 바라보다 그냥 가네. CPR해주지 않고 지나가는 인간들이 혐오스럽다. 나 지하철에서 미주신경성 때문에 문앞에서 쓰려졌는데 지하철 안 사람들. 멀뚱멀뚱 동물 보듯 무표정으로 나 쓰러지는 거 바라만 보더라. 의자 기어가서 널부러져 헐떡이고 있는데 사람들 그냥 지나갔어.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충격이야. 와 옆에서 CPR하는데 경폼 보고 지나가는 거 충격이야. 나도 몇 번 기절했는데 길바닥 한가운데서 깨어날 때까지 아무도 신고도 못도 안 해준 적 있어. 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 여성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다는 반응을 보입니다. 이립성 저혈압으로 대낮 유동인구 많은 길에서 순간 쓰러졌다가 정신 차렸거든. 그때 기어서 인도로 움직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.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은 진심으로 CPR을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여성들은 자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 여성들은 이유를 모르고 있죠. 과거 그녀들은 남성들이 CPR하는 행위에 대해서 CPR을 그저 여자 가슴 만질 기회로 보는 도태남들 왜 사냐. 죽어가는 사람에게 성적욕구 느끼는 남자가 정신병자다. CPR하면 여자 가슴 만질 수 있냐고 팬티 손 넣고 싶다고 말하던 거 니들 남자들이잖아. 남충이를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. CPR 받아야 하는 여자들 기절해서 누워있는 거 사진 찍어서 조롱하지마 남자들아. 니들 CPR 받는 여자들 성희롱 2차 가해 존나 했잖아.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보는 건 니들 남자들이야.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이 CPR을 원하는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받다 말하며 남성들의 문제라고 말하던 게 바로 저 여성들이지 않습니까? CPR 해주려는 남성들을 저런 취급하던 게 지금 fm들인데 남성들이 CPR해주고 싶겠습니까? 괜찮아 내가 CPR 자격증 있으니까 내가 여자들 다 살릴 거야 남자들은 돕지마. 여자들이 여자를 구하마 여자들이 세상을 구한다. 라고 말하는 이 내용같이 그냥 여자들은 여자가 구하고 남자들은 남자가 구하는 게 어떨까요? 당신네들이 먼저 남성들의 선한 마음을 저런 식으로 매도했고 의인이라 칭송받아도 될 일을 해줬음에도 인터넷에서 여자 가슴 만져서 좋았냐고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데 그 어떤 남자가 당신네들을 도와주고 싶어 할까요? 이 세상의 이치는 아주 단순합니다.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고 남성들이 선의로 여성을 도왔을 때 여성은 그만큼의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. 하지만 여성들은 그 어떤 고마움도 감사함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저 도움만을 바라고 있으며 남성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만을 느끼고 있을 뿐이죠. 이런 세상을 만든 건 당신네들입니다. 느그들이 괜히 영혼감 느껴서 CPR하긴 했는데 깔짝깔짝해서 여자들 죽은 거다. 라는 말이나 하는 여성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함부로 여자 돕다간 인생이 망한다.